지금 윗저고리는 노랑저고리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주홍치마. 그리고 이 노랑저고리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의 당위를 걸쳤습니다. 치마저고리만 입고서는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야회복처럼 일종의 간택의 심사복인 셈이죠. 4인교를 타고 몸종과 유머의 시중을 받으면서 이곳에 도착한 이 어린 규수들은 들떠있었을 겁니다. 단지 궁궐을 구경한다는 혹은 왕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차서 말입니다. 저도 이 규수들을 따라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솥뚜껑이 있네요. 이 궁궐문을 넘기 위해서는 이 솥뚜껑을 밟는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복을 비는 풍습이었다고 하죠. 저도 이 솥뚜껑을 밟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기만 한 궁궐안의 풍경. 9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 규수들은 이 고개를 숙인 채 궁궐안의 풍경을 힐끔힐끔 아마 구경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통명전입니다. 영조의 왕비 간택도 역시 이곳 통명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26명의 어린 규수들은 이곳 통명전에 이 긴 마루의 일렬로 앉게 됩니다. 이른바 심사무대인 셈이죠. 그런데 이 규수들을 심사할 이 왕실의 어른들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규수들 앞에 처해 있는 이 발 저 뒤쪽. 그러니까 방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발의 특성상 밝은 곳에 앉아있는 어린 규수들은 이 방안을 잘 볼 수가 없지만 방안에서는 훤히 내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은 실제 이 규수들의 얼굴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이 긴 마루에 같이 앉아있는 노상궁들의 몫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궁궐에서 이 규수들을 위해서 아마 이 점심상을 준비한 모양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간택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궁궐에서 주는 점심상이 어떤 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또 김치, 신설로 거기다가 입가심으로 이 디저트용으로 화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도 국수를 좀 잠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국수를 소리내지 않고 먹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뜨거운 신설로까지 이 왕비를 간택하던 때가 초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땀이 뱀 손으로 이 면발이 미끄러운 국수를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지엄한 궁궐에서 또 이 왕실의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국수를 먹는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 어린 규수들의 몸가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어떤 간택의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참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왕비를 뽑는 이 궁궐의 숨은 기준인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심사 기준의 특별한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궁중 풍속담에 머리 모양을 말하는 성적이란 말이 발견됐다. 성적이란 무엇일까? 성적이란 당시 유행한 입체적 화장법의 하나였다. 이마에 잔털을 뽑아 사각으로 만든다는 것. 황새똥을 발라서 잔털을 제거하기도 했고 또 명주실을 감아서 밀어가면서 털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류층에서 유행한 머리 모양이었다. 성적을 통해 당시 상당히 외모에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시 왕실에서 선호했던 미인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를 추정해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준이 된 얼굴은 영주의 초간택에 참가한 교수들의 거주지역을 고려 현대, 경기도 지역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240년 전 미인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옛 미인의 첫 번째 기준은 턱이 둥글고 컸다는 것. 또한 눈이 가늘고 눈썹은 곧고 가지런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 상류층에서 유행한 머리 스타일인 성적을 가미시켰다. 이 얼굴이 당시 왕실에서 선호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형이다. 지금 말로 하면 남성적 인상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남자처럼 빤뜻하고 눈썹이 가지런하고 얼굴 전체에 비해서 눈꼽이 약간 작은 형이고 턱이 크고 이런 형을 좋게 봤을 겁니다. 그런 형이 인상이 견실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런 것이 성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실제적인 질박한 이런 얼굴이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미인으로 알고 있는 풍속화의 미인은 서민형이다. 서민들은 얼굴이 동글고 귀여운 얼굴을 선호한 반면 권력층에선 이를 천한 얼굴로 여겼다. 물론 왕비 후보자의 초간택에 있어 아름다움만이 기준이 된 건 아니었다. 심성, 그래서 부덕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부용이라고 해서 용어도 물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요염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이 청결하고 인상이 우순하고 이런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부공이라고 해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게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착실한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했던 거죠. 또 말씨도 능란한 것보다는 성실한 말씨 이런 것을 좋게 봤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주의 초간택엔 모두 26명의 교수들이 참가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심사를 받았다. 이 중 단 6명의 교수만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6명의 교수들은 이틀 뒤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재간택이었다. 재간택을 할 때 영주는 교수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는 교수들의 교양과 지혜로움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간택을 거쳐 뽑힌 3명의 교수들에겐 마지막 관문인 삼간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26명이 참가한 초간택에서 6명의 후보자가 가로지기고 이어 재간을 거쳐서 3명의 왕비 후보자가 남았습니다. 초간택에서